안녕하세요 2월 16일 입니다 영어식사고로 네이버 회화를 익히고 채득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번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얼굴 근육이 영어 발성에 익숙해 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영어식사고로 말문트기 밴드를 소개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입하셔서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요 밴드에서 영어식사고로 말문트기 또는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를 입력하시면 바로 저희 밴드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함께 영어식사고로 훈련하고 익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제 전체 본문을 함께 영어로 큰 소리로 소리 내서 읽어볼까요 얼굴 근육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발성에 주의해서 계속 함께 읽는 것이 중요하고요 처음엔 너무 발음을 너무 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말을 해도 알아듣잖아요 그런 것처럼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있게 발성 연습을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소리 내어서 본문을 읽겠습니다 네 따라 읽냐고 힘드셨죠? 너무 빠르죠? 아 네 얼굴 근육 구조가 영어 발성에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영어식사고로 함께 진행해 볼게요 Oh I'm dying 내가 있어 I am의 주림이죠 I'm 죽고 있는 상태로 아 이거 진짜 죽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마음 생각이 죽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죽을 것만 같아 우리도 그런 표현 하잖아요 그죠? I'm dying For some chocolate 죽고 있으면서 쳐다보는 방향은 Some chocolate 그리고 커피예요 이해되셨죠? Do you want some chocolate? Honey 너 원하는 건데 약간의 초콜릿을? Yes I need 나는 필요해요 Something 무언가를 필요로 해요 필요한데 그 목적이에요 목적은 wake 깨우는 거죠 me 나를 위로 말이야 깨워서 일으키는 거 wake me up이죠 Is it like coffee for you? 인니 그것이 그것은 뭐라는 거죠? 예 Some chocolate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거죠 이 그것이 닮은 상태로 그죠? 그것이 인니 그것이 닮은 상태로 뭐를 닮아요? 커피 커피를 그죠? For you 쳐다보는 방향은 너이고 Barbara 초콜릿이 커피 같은 거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영어식 사고로 진행하시면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그림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면 굳이 우리나라말로 해석하지 않아도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지금 상황에서 배우질 않고 문자로 배우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것이죠 상황 속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Yes, it's a kind of pick me up 그것은 있어 한 종류로 어떤 종류로 있다 이거죠 그 종류의 소속은 a pick me up 그죠? 어가 왔죠? 부정관사 어입니다 그죠? 나는 알지만 너는 모르는 어떤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이니까 구체적인 어떤 그 눈에 보이는 그런 그림이 되겠죠? pick me up pick me up 기운을 북돋아 주는 것 이것이 pick me up 입니다 Oh, this chocolate 이 초콜릿이 가지고 있네 high percentage를 한 high 높은 퍼센티지를 그죠? 자, 어떤 퍼센티지에요? 소속은 카카오 카카오고 카카오의 함량이 많다는 뜻이죠? Sounds perfect 소리로 들리네 완전한 상태로 완전하게 들린다 아우 정말 좋아 아, 우리도 그런 얘기하잖아요 아우 퍼펙트해 퍼펙트해 그죠? 그런 의미로 이 문장이 새겨지고 있네요 자, 충분히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어 혼자서 다시 한번 이 문장을 어 이렇게 충분히 연습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죠? 자연스럽게 발성될 때까지 그리고 어 암송될 때까지 하시면 더 좋겠네요 자, 대부분 영어를 시작해서 중도 하차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그것은 해도 해도 안 되는 거죠 많은 문장을 외워도 안 되고 단어를 외워도 안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 자, 여러분 어색하지만 어 의미있는 문장을 만드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내가 의미있는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을 때 어 영어에 흥미가 듣기 돋기 시작하겠죠? 네 오늘의 구어동사는요 컴오버인데요 구동사라 그러죠 컴오버 그래서 이 컴은요 다가가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어떤 공통의 장소 상황 어 그쪽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쪽으로 모이게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I'm sorry about last night 나는 있어 미안한 상태로 어 주변인 어젯밤에 어젯밤 일은 참 음 미안해 그러죠 I don't know 내가 하지 않아 아는 건데 what came over me 무엇이 다가갔는지 덮어서 나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뭐 난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 컴오버는요 어 건너서 오는 것도 컴오버가 되겠죠? 자 이 이미지 잊지 마시고요 어 어